스마트폰의 카메라 환경설정을 최적화해서 자기에게 맞도록 환경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오지만은 비슷합니다. 제일 위에 왼쪽 아이콘은 전면 카메라냐, 후방 카메라냐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와 같이 자신의 얼굴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는 거죠. 다시 한번 누르면은 스마트폰의 앞쪽 후면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것은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화면으로, 이 기능은 스마트폰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화면, 전체가 잡히죠. 한 번 더 누르면은 전체 화면 기능이 사라지고, 제일 윗부분은 검게 나왔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것은 프레시킹입니다. 여기 한 번 누르면 자동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스마트폰 촬영할 때, 카메라 촬영할 때, 주변 환경이 어두우면 자동으로 프레시가 터집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은 프레시를 무조건 켜는 거죠.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프레시를 끄고, 한 번 더 누르면 자동으로, 한 번 더 누르면 켜고, 자 일단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오른쪽 제일 위에 것은 환경 설정인데,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빅스피 버전이라고 있죠. 이것은 스마트폰 기종형에 따라서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저도 이 빅스피 비전이 별로 원활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포커스라고 가운데 있죠. 이것은 아웃포커싱, 화면을 가까이 있는 사람 얼굴 같은 경우에, 사람 모인 경우에, 사람은 자세히 보이고 뒷배경을 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 스티커는 이 사람 얼굴에다가 뭐 곰 모양을 이렇게 입힌다든가, 모자를 씌운다든가 이런 것이 스티커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원이 큰 거 있죠. 원이 큰 이 원은 사진 촬영입니다. 이게 한 번 눌러 보겠어요. 이렇게 사진이 찍힙니다. 그 다음에 작은 원, 색깔이 있는 작은 원 있죠. 이것은 동영상 촬영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원은 이미 촬영한 사진을 여기에 모아둔 것입니다. 클릭해 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진 촬영한 것이, 이미 촬영해 둔 사진, 혹은 만든 동영상 등이 여기에 뜹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제일 상단에, 제일 상단의 오른쪽에 있는 환경 설정이 있죠. 요걸 눌러 보겠습니다. 요걸 누르면은, 제일 위에 이제 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스마트폰의 후면에 있는 카메라, 근데 이게 이제 경치 같은 거, 촬영할 때 사용하죠. 이것은 사진 크기 있죠. 요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4대3, 이건 대개, 뭐, 제일 위에 있는 4대3 있죠. 12메가, 이건 화질이 굉장히 좋은 거죠. 제일 위에 있는 거. 다음에 4대3의 6.2메가, 요선 이 가로 세로 픽셀이 나왔습니다. 2880 픽셀의 가로에, 세로가 2160 픽셀. 엄청난 고화질이죠. 4대3 같은 경우에는, 대개 명암판이라든가, 이렇게 특수 반명암, 명암판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크기죠. 16대9는, 유튜브에 최적화되어 있는 크기죠. 그래서 되게 유튜브에 맞게 하려면, 16대9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정한 16대9의 9.1메가는, 4032 픽셀의 가로에, 세로가 2268 픽셀로서, 엄청난 고화질입니다. 그 아래에는 16대9 이렇게 쭉 나오죠. 1대1도 나오고, 그 제일 아래에 보면, RAW&JPG 파일 제작에서, 이것을 체크해두면, DSLR에서 RAW, RAW&JPG 파일 제작인데, 이 RAW로 하면, 사진을 찍고, 나중에 변경하기가 쉽죠. DSLR 공부하면, 이 RAW로 납니다. 이것은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체크하면, 용량이 많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에는, 대개 지금 현재처럼, 16대9로 해서, 유튜브에 최적화 시킨, 그런 사이즈로 해놓습니다. 앞으로 가서, 동영상 크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두 번째 동영상 크기 있죠. 이걸 클릭하면, 동영상 촬영할 때의, 크기를, 여기에 제시해 놨습니다. 제일 위에, UHD는, 가로가 3840 픽셀에 2160, 울트라 하이 디피니션, UHD, 아주 고화질 필요할 때는, UHD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QHD, FHD, FHD는, 1920 픽셀에 1080 픽셀, 이 오른쪽에 보면, 이 크기가 나오는데, 이 1920 픽셀의 가로에, 세로가 1080 픽셀은, 요사이 유튜브에 많이 올리는, 그런 크기죠. 그런데, 요 FHD, 다시요. FHD는, 갈로서에 보면, 60 FPS로 변하죠. 요것은, 초당, 60 60 프레임, 60 프레임에, 퍼 세컨드, 초당 60 프레임을 촬영하는, 아주 고화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에, FHD를 씁니다. 다시, FHD 보면, 1920 픽셀에, 1080이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올리려면, FHD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18.5 대 9, 1 대 1, HD, VGA 등이 있는데, FHD로 놓고,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등에, 직접 최적화시키려면, 다음에, 피사체 추적 AF 있죠. 요것은, 사람 얼굴 같은 것을, 딱 맞추나면, 따라가면서, 초점을 맞춥니다. 설정해두는 것이 좋겠죠. 타이머는, 사진을 촬영할 때, 동영상 등을 촬영할 때, 요걸 설정해나면,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면, 2초 후에, 10초 후에, 촬영이 되는 겁니다. 타이머는. 자, 그 다음에, HDR이 있죠. 풍부한 색조. 요거 클릭하면, 자동, 사용중, 안암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색조를 풍부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 버튼인데, 자동으로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 카메라. 이것은, 전면 카메라는, 자기 얼굴이 나오는, 그런 카메라죠. 자기를 쳐다보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요 사진 크기도, 요 크기 해보면, 제가 터치해보면, 4대3이 있고, 16대9가 있고, 이렇게 4종류가 있죠. 이것도, 16대9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4대3으로 해서, 만명한판 사진 같은 것을, 찍을 수 있겠죠. 16대9로 합니다. 다음에, 동영상 크기를, 클릭하면, 아까 나온 것과 비슷하죠. QHD가 있고, FHD가 있고, 그 아래 쭉 나오죠. 여기에서는, FHD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1920 픽셀에, 1080 픽셀, 가로 세로, 여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FHD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리 보기대로 사진 저장 있죠. 보이는 대로 그대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리 보기대로 사진 저장은,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만약 설정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효과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촬영 방법에서는, 타이머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냐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모션 포토 있죠. 모션 포토는, 각 사진이 촬영되기 전 장면을, 짧은 동영상 크립으로 촬영한다. 이거 뭐 설정해 두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손 떨림 보정은, 동영상 찍을 때, 손 떨림 보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직 수평 안내선은, 3x3으로 하면, 이 촬영 화면에 선이 이렇게, 안내선이 쭉 나타납니다. 자, 한번 풀고요. 이렇게 선이 나타났죠. 가로 세로. 그것이 안내선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은, 위치 태그 있죠. 위치 태그는, 사진 및 동영상의 위치 정보를 함께 지정하니까, 이것은, 자기는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니까,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하면 사진에, 위치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정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사진 촬영 후 바로 보기. 이걸 클릭하면은, 사진 촬영하러 와서 촬영한 사진이 바로, 그 카메라에 보입니다. 그럼 다음 사진 촬영하는 것의, 장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진 촬영의 바로 보기는, 설정하지 않고, 사진 다 촬영한 후에, 여러 장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사진 다 촬영 후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빠른 실행은,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누르면은, 카메라 앱이, 스마트폰 잠김 상태에서도,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정해서, 전원을 빠르게 두 번 누르면, 카메라가 바로 뜹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사진이나, 저장 위치 있죠. 저장 위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했을 때, 저장 위치가, 디바이스에 저장할 것이냐, SD 카드에 저장할 것이냐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디바이스에 저장하겠습니다. 다음이, 음성으로 촬영은, 이거 체크를 하면, 스마일, 김치, 촬영, 찰깍 이렇게 말하면, 사진이 촬영되고, 동영상 촬영, 이렇게 말하면,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이 기능은,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없죠. 제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8인데, 이런 기능이 있군요. 그 다음에, 플로팅 카메라 버튼, 이것은,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하는 버튼이 있죠. 그것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둥둥,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 큰, 큰, 큰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해놓으면, 버튼을 이렇게,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 버튼이, 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죠.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음영 기능 버튼을, 클릭해보면, 음영 버튼 기능은 뭐냐면, 스마트폰의 볼륨을 조절하는, 볼륨을 크게 하고 작게 하는, 스마트폰의 대부분의, 왼쪽 사이드의, 그런 음영 버튼이 있죠. 그것을, 사용할 때, 사진 촬영을 할 거냐, 동영상 촬영을 할 것이냐, 혹은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데 쓸 거냐, 시스템의 음영에 쓸 것이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제기호에는, 동영상 촬영에서, 이걸 누르면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확대 축소를 하면, 사진의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데 씁니다. 제기호에는 확대 축소에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 초기화는, 지금까지 설정한 것을, 원래 오리지널로 나올 때, 설정으로 바꾸는 것이 설정 초기화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설정이 얽혀 있을 때는, 설정 초기화를 눌러서, 설정을 초기화 한 다음에, 새로 다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카메라 설정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